왠지 도지 갈 것 같애 아 오늘은 왠지 얘들아 도지일 것 같애 왜 그런 줄 알아? 내가 어제 분석을 했거든? 진짜? 내가 어제 분석을 했는데 무슨 분석을 했냐 얘들아 내 분석 한번 들어봐 진짜 몇 시간 동안 분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됐다 별풍선 지금 0개거든 얘들아 0개니까 100개 받고 분석 말해준다 진짜 아 다솜찍님께서 100개 일단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다솜찍님 다솜찍님만 들으세요 일단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SNL에 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도지에 대해서 번 언급한 거야 우리는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어 돌아서 돌려서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봐봐 왜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마리오 옷을 입고 나왔을까 얘들아 야 진짜 일론 머스크가 왜 마리오 마리오 옷을 입고 나왔을까? 봐봐 4시간 차트로 봐봐 M자 이거는 신호를 준 거야 마리오의 M 봐봐 이게 4시간 차트로 마리오의 M자지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얘들아?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두 번이나 언급했잖아 야아 내 말 들어봐 근데 예전에 쏘기 전에 M자가 한 번 더 나왔었어 그리고 도지가 800원까지 올라갔지 근데 M자 그리고 나서 떨어졌어 봐봐 봐봐 떨어졌지 마리오의 M자 이거는 바로 뭐냐 얘들아 마리오의 M자 이건 바로 뭐냐 도지 1000원 간다 야 진짜 도지 진짜 화성 간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있어 얘들아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말하냐 인내심이 있는 자가 돈을 번다 진짜 일론 머스크랑 전화하고 왔어 오빠 어떡하죠? 오빠가 SNL에서 왜 마리오를 입고 왔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관련 없는 마리오 아 차트에서 M자가 보이더군요 이건 바로 마리오의 M자 이제 투덕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정답이래 아 영어로 말해보라고 왓더퍼 아임 파인드 마리오 M 인 도지코인 도지코인 M 마리오 찍찍 마리오 M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이래 존나 똑똑하대 그럴싸한 데가 아니라 너네는 머리가 머리가 어? 안 돌아가서 그래 얘들아 왜 갑자기 마리오의 마리오 옷을 입고 왔겠어 두 번이나 마리오 언급을 왜 했겠어 얘들아 도지 언제까지 가져있을 거냐고 나 도지 믿을 거야 도지 얘들아 이제 올라 이 정도 떨어졌다고 해서 부들부들 떨지마 마리오가 나왔으니까 이제 곧바로 천원 갈 거니까 와 야 도지 미쳤다 야 내 알 쏜다 얘들아 와 야 보이지 얘들아 내가 말했잖아 도지 쏜다고 내가 말했지 얘들아 어? 도지 이거 투덤은 간다 화성 간다 뭐야 도지 나락 가냐? 이 새끼 내가 안 봐준다고 삐졌네 또 에휴 깍쟁이 같은 이라고 오케이 봐줄게 빨리 올라가라 에휴 도지 새끼 아휴 짜증난다 기X새끼 아휴 아 진짜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나 이거 진짜 야 이거 못됐어 야 나 일론 머스크한테 전화 왔다 잠깐만 잠깐만 아 얘들아 도지는 안 갈 거 같아 화성 내가 일론 머스크라랑 지금 전화했거든 하 오늘 출발 안 한 대 CXX 아 존나 빡돌아 지금 아 또 떨어져 아 꺼져 CXXX 소름끼친다 다시는 안 온다 여기 이 CXXX야 꺼져라 내 인생에서 꺼져라 진짜 꺼져버려라 CXXX야 다신 안 온다 이 CXXX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